안녕하세요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현역 투수 중 체인지업을 가장 잘 던지는 투수는 누구일까요? 류현진 선수도 후보 중 한 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은 포심, 투심, 체인지업, 커터, 커브의 5가지입니다. 그리고 5가지 구중이 비율이 모두 10%를 넘는 규정이닝 투수는 11명 뿐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 중 가장 뛰어난 공은 역시 체인지업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전체 아웃의 38%를 체인지업으로 잡아내고 있으며 30%의 탈삼진을 체인지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9이닝당 탈삼진이 지난해 9.7개에서 올해 8.2개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호투하고 있는 비결은 볼렉과 홈런 허용률을 낮추고 땅볼 비율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땅볼 유도를 가장 잘 해내고 있는 공 역시 체인지업입니다. 커터가 날카로운 날, 커브가 활약하는 날도 있지만 체인지업은 류현진 선수에게 꾸준한 활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입니다. 작년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메리카니그는 체인지업 1위가 크리스 데븐스키, 2위가 크리스 세일, 3위가 페르난도 로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는 1위가 카일 헨드릭스, 2위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3위가 맥스 슈어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셔널리그 1위는 류현진 선수 아니면 2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신시네티의 떠오르는 신성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스승은 구대성 선수죠. 카스티오도 체인지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계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시네티는 뛰어난 체인지업 덕분에 1983년 싸이영 2위까지 올랐던 마리오 소토가 체인지업의 대부로 있는 팀입니다. 과거 신시네티의 에이스였던 자니 쿠에토 역시 이분한테 체인지업을 배웠습니다. 또한 카스티오는 도미니카 공항국 출신인데요. 도미니카의 어린 투수들은 페드로 마르티네스 때문에 늘 체인지업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선수의 체인지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스티오는 96.4마일의 패스트볼과 82.7마일의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두 구종의 구속차는 9.2마일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90.5마일의 패스트볼과 79.5마일의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두 구종의 구속차는 11.0마일입니다. 카스티오는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 타자의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비율이 28.8%에 달합니다. 이에 체인지업으로 잡아낸 96개의 삼진은 51개를 기록한 마이애미 트레버 리처즈를 제치고 압도적인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반면 류현진 선수는 19.6%로 체인지업 삼진이 3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인지업 피한타율 역시 카스티오가 1할 1푼 9위로 1할 8푼 7위인 류현진 선수를 앞서고 있고요. 피장타율도 카스티오가 1할 9푼 류현진 선수가 2할 8푼 4위로 카스티오 쪽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 볼이 되는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카스티오는 36%로 류현진 선수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또는 피한타가 된 체인지업의 비율은 류현진 선수가 32%인 반면 카스티오는 40%에 달합니다. 그 공을 던짐으로써 기대실점을 얼마나 낮췄냐를 알아보는 구종가치에서 카스티오의 체인지업은 16.8로 메이저리그 1위 류현진 선수는 14.0으로 카스티오와 14.6인 앤드류 캐시너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9단 구종가치로 보게 되면 류현진 선수가 3.13으로 2.98인 카스티오를 근소하게 앞섭니다. 그리고 109단 구종가치로 따지면 최고의 체인지업 투수로 10년 넘게 군림하고 있는 콜 해머스가 3.51로 류현진과 카스티오를 모두 앞섭니다. 카스티오는 강속구와 80마일 중후반대의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던지는 파워피처입니다. 반면 류현진 선수는 그만큼의 파괴력은 없지만 5가지 구종을 모두 완벽하게 제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베스트 툴 발표는 8월에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내셔널리그 최고의 체인지업 투수로 꼽힐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